안녕하세요 와인 강사 김교동입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레드 와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한국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 중 한 가지가 레드 와인이기 때문에 레드 와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드 와인을 알려드리기 전에 실제로 와인을 구매할 때 어디에 가서 와인을 구매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조금 와인에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와인을 좀 구매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마트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가격대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종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와인을 고를 때는 훨씬 더 가장 선택할 때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해 드릴 부분은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와인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설탕하고 소주를 넣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요 포도를 수확하게 되고 그 포도를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걸러내고요 그걸 가지고 포도를 압착해요 압착하고 껍질하고 주스를 같이 두게 되고 이제 거기서 향과 풍미 저희가 알고 있는 떫은 성분이 우러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와인을 조금 더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키고 숙성이 충분히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한 병의 와인으로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자료와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화이트 와인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레드 와인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와인을 고를 때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고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포도품종 두 번째가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를 저희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국가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세계 두 번째는 구세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세계와 구세계는 좀 차이가 확실히 있어서 각각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걸 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구세계는 옛날부터 와인에게 생산했던 국가들을 저희가 구세계 와인 국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반면에 신세계는 요즘에 와인에게 생산했던 국가들이 있죠 그런 와인 생산 국가들을 저희가 신세계 와인 국가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국가의 와인을 저희가 신세계 와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세계 와인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가 잘 익어요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이 더 풍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 중에서 향이 좀 풍부한 스타일의 와인을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신세계 쪽 와인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와인을 고를 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 품종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오늘 레드 시간대 배우게 될 품종이 딱 두 가지만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의 와인이 더 취향이 맞는지 그걸 한번 추측해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품종은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은 굉장히 무겁고 텁텁한 느낌의 굉장히 강렬한 와인을 만들고 있는 포도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호주에서 이제 와이너리에서 일하면서 포도를 따면서 이제 여러 품종들을 먹어봤는데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품종이 가장 껍질이 두껍더라고요 그 껍질을 씹으니까 약간 떫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온 느낌을 받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와인을 만들 때 그 텁텁한 탄닌 성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라벨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혀있으면 이 와인은 무겁고요 그리고 떫은 탄닌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향적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와인을 만약에 테이스팅하게 되신다면 향 자체가 굉장히 진한 검은색 베리류의 향을 느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검은색 블루베리 같은 느낌 블랙베리 그리고 약간 건 자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풍미들이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곳에서 좀 많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구세계 신세계가 써있는데 향의 풍미에 따라서 내가 구세계를 선택할지 신세계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와인 라벨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프랑스 와인 라벨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미국 와인 라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구세계와 신세계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두 가지 라벨을 가져오게 됐고요 프랑스 와인 라벨 같은 경우는 어떤 포도품종 이름이 써있지 않고요 반면에 미국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품종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구세계보다 신세계 와인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쉽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역 이름만 써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의 어떤 맛과 향을 가졌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지역 이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성주하면 참외가 있듯이 아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포도품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프랑스 와인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배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와인 같은 신세계 쪽 와인을 좀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있는 와인 사진 보시면 이제 앞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까베르네 소비뇽은 되게 무겁고 텁텁하고 향 자체는 되게 진하고 검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와인을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도품종은 피노누아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이 피노누아라고 하는 품종이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만들고 있는 그 포도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 한 가지가 로만의 꽁띠라고 하는 와인인데 그 와인 세트 12병 세트가 8천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피노누아라고 하는 품종은 아까 저희가 배웠던 품종과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디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떫은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포도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도가 조금 더 높은 스타일의 그런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고요 네 번째는 신세계 구세계에 따라서 향의 풍미가 다르겠죠 만약에 내가 향이 조금 더 풍부한 스타일의 와인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같은 와인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반면에 향이 조금 은은하고 섬세한 느낌의 와인을 원한다면 프랑스에서 나오는 피노누아 와인을 드시는 게 아마도 취향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와인 라벨 한번 보실까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아까랑 똑같이 프랑스 와인 라벨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 와인 라벨이고요 왼쪽에 있는 프랑스 와인 라벨을 보시면 가운데 좀 큰 글자로 써 있는 게 샹볼 뮤진이라고 써 있는데 이 지역은 샹볼 뮤진이라고 라벨이 써 있으면 100% 피노누아를 사용해서 만들어야지 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주하면 참외 같은 느낌의 그 공식을 외우셔야지 이 와인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게 쉬우실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와인 라벨을 보시면 미국 와인인데요 미국 와인은 굉장히 쉽게 라벨에 피노누아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와인이 텁텁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와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죠 레드 와인에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와인 상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가장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디켄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와인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도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켄팅이 뭔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디켄팅이라는 것은 보통 영화나 아니면 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와인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이 디켄팅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디켄팅은 쉽게 말해서 와인에서 그 큰 유리병으로 옮기는 과정을 저희가 디켄팅이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와인이 급격하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와인에 조금 더 향과 풍미를 더 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쉬운 예로 알려드리면 저희가 김장김치를 빠르게 먹기 위해서 밖에 꺼내놓고 마시잖아요 그거랑 조금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켄팅을 통해서 급격한 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조금 더 숙성된 풍미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의외가 될 수도 있는데 와인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켄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켄팅 할 때는 오래된 와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와인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된 와인 같은 경우는 아래 침전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디켄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와인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두 번째가 와인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켄팅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레드와인 두 종을 한번 테이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테이승한 와인이 저희가 배웠던 피누누아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이 피누누아는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가볍고 조금 더 섬세한 와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테이승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와인의 색깔을 보려면 뉘어서 와인의 가운데 색깔 하얀색 종이를 대시고요 이 와인의 가운데 색깔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피누누아 같은 경우는 색이 굉장히 맑아요 이런 색이 저희가 맑은 루비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색을 보시면 굉장히 맑고 좀 가벼운 느낌의 색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향인데요 향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붉은색 계열의 과일향이 느껴지고요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대표적으로 딸기라든지 라즈베리 이제 붉은색 체리 같은 향을 주로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맛을 한번 봐볼게요 맛 같은 경우는 이제 당도, 산도, 바디, 탄닌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와인 자체는 당도가 거의 없는 타입의 드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도 같은 경우는 먹고 났을 때 양쪽 혀 사이드에서 침이 확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와인의 산도가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1부터 5라고 했을 때 한 4 정도로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감인데요 바디감은 약간 물에 가까운 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디감이 좀 가벼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탄닌감인데요 탄닌감은 입에서 느껴지는 꺼꺼꺼꺼한 느낌 감을 먹어서 느낄 수 있는 그 텁텁한 느낌의 탄닌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탄닌감은 조금 더 부드러운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내가 전체적으로 떫은 느낌이 안 좋고 가벼운 느낌의 와인, 좀 상큼한 느낌의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이 피눗노아 와인을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피눗노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과 먹으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할 수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피눗노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볍고 좀 섬세한 와인이기 때문에 좀 소스가 가미되어 있는 육류보다는 오히려 소스가 가미되어 있지 않는 그냥 소고기 정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혹은 생선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혹은 방어 참치 같은 생선과 생선회와 같이 드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테이스팅한 와인은 이제 까베리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이 와인은 호주 와인이고 이제 까베리네 소비뇽이라고 라벨이 적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와인이 어떤지 추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가 배웠던 게 정말 맞는지 제가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와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색깔이 아예 달라서 저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뉘어서 한번 색깔을 보시면 와인 자체가 굉장히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정도 색깔을 진한 루비 정도 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향은 굉장히 농축된 과일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강렬한 빛을 떠오를 거예요 아무래도 포도가 잘 익기 때문에 향 자체가 훨씬 더 강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도가 잘 익어서 와인 자체도 향이 풍부하다 저는 이 와인을 마셨을 때 농축된 과일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자두 저희가 간식처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푸른이라고 하는데 그런 푸른 같은 건조된 과일향과 그리고 약간의 딸기 그리고 블랙베리 같은 진하고 풍부한 과실향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맛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도, 산도, 바디, 탄인감 이 네 가지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이 와인은 거의 달지 않은 드라이한 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와인들을 같이 한번 테이승하게 되면 좀 달다라고 보통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와인도 아까 첫 번째 마셨던 와인과 같은 거의 달지 않은 드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좀 달다, 어떤 분은 안 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향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향이 좀 들큰하게 느껴지면 이 와인이 좀 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향이 달콤한 과일향이 없을 경우는 와인 자체가 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와인의 당도 자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와인은 거의 달지 않은 드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 혓사이드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되는데 산도는 아까 마셨던 첫 번째 피눗노 와인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한 중간 정도 되는 산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바디감이 있는데요 바디감이 입에서 느껴진 질감이죠 질감 자체가 첫 번째 피눗노아 같은 경우는 물에 가까운 질감을 가졌고요 반면에 이 와인,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와인은 아무래도 질감이 훨씬 더 무거운 제가 봤을 때는 4 정도 되는 묵직한 질감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닌감이 있는데 입에서 느껴지는 텁텁한 느낌인데 첫 번째 피눗노아 와인보다는 훨씬 더 텁텁한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지게 되었고요 보통 어떤 분은 좀 떫다, 어떤 분은 떫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떫은 느낌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넣고 약간의 가글하듯이 헹궈주시면 훨씬 더 그 떫은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와인의 탄닌감은 한 4 정도로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 관련돼서 음식은 어떤 걸 매칭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까베르네 소비뇽, 저희가 배웠던 까베르네 소비뇽은 텁텁한 느낌 그리고 질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도 좀 풍부한 음식을 매칭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양고기 있죠 양고기가 아무래도 육향이 강하고 독특한 동물성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커버해줄 정도로 이 와인의 풍미는 강렬하고 무거운 스타일의 와인이기 때문에 저는 양고기와 이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을 같이 곁들이면 매칭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웠던 와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포도 품종이고요 쉽게 말해서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운 스타일의 와인이고 피넛노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와인이 조금 더 내 취향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스파클링 와인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되게 달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마실 수 있는 대부분의 스파클링 와인들은 다이지 않는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지 않는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어떤 게 맛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